와, 이규민 주제의 양다리다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뭐야, 이규민의 실체지. 대체 뭔 꿍꿍이로 윤진아를 깠나? 내가 궁금증이 나가지고 아주 인스타 타고 타고 가봤더니 짠, 여친이 등장하시대. 야, 사진 찍어 올린대. 다 네가 가자고 했던데지. 와, 이규민 이거 사람 새끼냐? 원래 이렇게 저질이었어? 여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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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기 3745 차 키 좀 주실래요? 차 뭐 좀 뺄 게 있어서. 아 예 3745요?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JTBC.